광주 전압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대구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안이 첫 관문인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두 도시의 시장은 공동유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지방의회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는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보류된 건 지난 18일. 공동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다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반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서 먼저 보류시켰다며 홍 시장이 광주시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지만 대구시의회는 열흘 뒤 열린 상임위에서도 그 이후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11월 본회의 때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이를 위해 두 지방의회 의장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의 본회의가 각각 다음 달 1일과 7일 예정된 가운데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상폭력 등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본 오사카시에서 열린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2.8기가와트 해상폭력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현 지사는 녹색성장 추진전략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의 여파 등으로 전북 지역도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됐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 총국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 전셋값 역시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매물은 1만 5천여 건으로 두 달 전보다 16% 이상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 전북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0.4%, 이미 10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비율이 59.3%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67.7%입니다. 30%가 넘는 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셈인데,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와 청약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국내 최초의 민간수목원인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울긋불긋한 당풍과 하늘거리는 억새가 오러진 가운데 3년 만에 가을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 총국 백상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수목원 옆으로 푸른 바다가 넘실댑니다. 커다란 키에 가지가 아래로 처지듯 자라는 게 특징인 니사나무는 지금이 단풍의 절정입니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한껏 늘어진 가지와 잎 뒤에 숨어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나무로도 유명합니다. 수련이 뜬 연못 한가운데 꼿꼿하게 자리 잡은 나구송은 깃털같이 부드러운 갈색빛 잎을 뽐냅니다. 햇볕을 흠뻑받은 오구나무는 온통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잎이 까마귀 부리 모양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겉은 붉고 안은 푸른 게 특징입니다. 가을에 피는 털머위는 옹기종기 모여 오솔길을 노랗게 물들이고, 오솔길 옆에는 여우 꼬리를 닮은 팜파스 그라스가 바람에 따라 넘실댑니다. 최고 5미터까지 자라는 키다리, 물대도 억새와 갈대 사이에 섞여 가을 분위기를 더합니다. 가을이 한껏 내려앉은 이곳 천리포수목원에서는 3년 만에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리포수목원의 가을은 붉게 물드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매, 그리고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이번 축제에서는 그동안 연구용으로만 쓰여 자연 그대로 유지된 종합원과 침협수원이 가을 모습으로는 최초로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광주 백운광장 주변 공사구간이 오는 28일부터 변경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재 동화병원 앞 공사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중앙으로 이동하고, 남구청 앞 공사구간도 맞은편 풍길공원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동화병원 앞 공사구간이 중앙으로 이동하면 유턴이 어렵지만, 공사 순서 등을 조율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 내일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내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담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원숭이 두 창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도 확진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 보좌관 53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의 일부를 의원실 운영 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부터 양 의원 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이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재단 예산으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순금 열쇠를 포상하는 등 부적절 행정을 이어오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광주문화재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예산 1,400만 원을 편성해 10년 이상 근무자 41명에게 순금 열쇠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항 10건을 확인했다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검진 명목으로 연가 보상비를 부당하게 챙기거나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직원 35명도 경고와 주의 조치했습니다.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고흥 조색 양파 피해가 우려되면서 고흥군이 급수 차량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1일 가을 가뭄이 심각한 금산면 산정 양파단지 등 12곳에 살수차와 민간 레미콘 업체의 급수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해 농업 용수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관정 설치와 저수지 준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인데요. 어제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 지나고 오늘은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아침 기온 8.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흑산도와 홍도, 검은도와 초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나주와 담양 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영광 14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여수해나 최고 기온 16도, 보성 15도로 어제보다 4호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해안 낮 기온 15도, 영암 16도, 해남 1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먼 바다의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최대 4미터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설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levance чувств